누가 여기 그냥 뛰어가랬어 그냥 차근차근 갈걸 아아 지긋지긋한 아아 관절염같은 게임같으니 어 쟤 뭐 주네 얘는 언제 올라오는거지 안녕 왼쪽 엉덩이에서 다이렉트 똥꼬 아 한대도 안맞을 수 있었는데 잠깐만요 따아씨 아 오 오 와 공격을 너무 퍼붓는거 아닙니까? 오 와 살았다 살았다 아 아 어 저게 마이 소울이 으하 으ふ으으으 아 으 т 아, 이거는 여러 명이 나오면 너무 어려운 게임이야. 타겟팅이... 아... 바모스 아미고스님이 처음으로 가지지 못한 자를 하자고 했던 걸 제가 압니다. 와우. 어, 맞아. 하토가 고발했어. 저게 뭐야. 어, 길에 누가 토해놨어. 와우. 진짜 좋다. 멋있다. 이런 데서 살면은 어떤 기분일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 옵션에서 자동 타겟팅. 설정. 로건 자동. 이거, 이거 말하는 건가? 어, 나 생긴 거 왜이래. 저게 뭔가 어마어마하게 생긴 애가. 오와우. 잠깐만, 잠깐만. 어, 생긴 것만. 으악! 어, 또 있었어. 또 있었어. 뭐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자꾸 생겨나. 으음, 무서워. 엘벳 쇼컷? 엘벳 쇼컷. 여기? 지나서? 아, 이거, 이거. 여기가 어디예요? 어? 어? 아니! ! proceedh Markingсьer 같이 갑니까? 아, 엘리베이터 예전에 같이 탔던 거. 아, 그때 그랬어. 무조건 달리면 된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달렸는데 같이 탔어. 아 그 파일 좀 보내봐요 그때 그랬지 저거 같이 타는 거 난생처음 봤다고 걔들이 나랑 같이 가고 싶어하는 걸 어떡합니까 근력을 올릴까 근력이 공격력이죠 아 스테미너? 지구력? 지구력을 좀 올려야겠죠 지구력 가자 스테미너가 너무너무 딸려 근데 올렸는데 아 미생에 앉아 더 올려 더 안 올려줘요 소울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아 지구력은 25까지 소울을 더 모아서 소울이 남는다고요? 안 올라가지던데? 아니야 이거 안 올라가죠 이 소울이면은 할 수가 없어 그 그렇게 재밌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쇼컷은 진짜 대박이다 할렐루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쇠컷 흐흐 어머머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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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으아 이거 어떡해 아 달려 달려 후짜 야 내가 죽더라도 어? 아이템 먹고 아이 눈 앞에 아이템을 제가 무언가 아픈